덴마크 오픈 카드뉴스 확실한 이강 체제로 굳혀진 여자 단식 마침내 덴마크 오픈이 열린다. 3월 전형 오픈 이후 무려 7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국제 배드민턴 대회다.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불참하면서 배드민턴 스타들의 모습은 줄어들었지만 배드민턴 대회를 재개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대회다. 13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오덴스 스포츠파크에서 열리는 2020 덴마크 오픈의 종목별로 들여다봤다. 여자 단식이다. 우승은 누가 할까? 최대의 승부처는 어떤 게임이 될까? 행운의 대진표의 주인공은 누구가 될까? 이 대회의 다크호스는 누구일까? 이런 관점에서 대회를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출처 배드민턴 뉴스